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걸 우리가 직접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생성형 ai를 어떤 식으로 사업하고 있는가 이걸 들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선아이티가 기획한 AI&클라우드2024는 상당히 소중한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여기에 각 사회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건데 그런 시간이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이 핵심적인 부분을 뽑은 것만 여러분을 대충 우리가 보더라도 아 시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보시죠. 이게 이제 SKCNC AI 그룹장입니다. 그러니까 SK그룹 내에 인공지능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24년이 생성형 ai 사업화의 첫 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보셨다시피 KB 정권이 대고객용으로 대화형 ai 여러분들 서비스를 스톡 ai를 공급하는 그런 거라는 것 그걸 제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성형 ai 사업의 첫 회가 되는 겁니다. 대화형 ai를 2022년도 11월 달에 미국의 오픈 ai 사이가 최치 pt를 공개하고 난 다음에 1년 사이에 엔비디아 주식이 폭증을 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한 사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죠. 시대를 빨리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저도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중요한지는 별로 몰랐어요. 왜 관심을 별로 안 가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의 무슨 뭐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이 기술 변화 이런 부분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투자 기회도 잡을 수 있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가장 그런 전쟁의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올해가 사업화 첫 회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화 첫 회니까 여러분들 바로 kb정권에서 정권업계 최초로 뭐죠? 투자자들이 물으면 답을 해 주는 그런 뭐 ai 스톡인가 스톡 ai인가를 출시한 거죠. 그게 다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생성형 ai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유행을 안 끝난다는 겁니다. 예술 교육 기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시장규모를 키우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돈벌이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달리 그룹 생성형 향상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으며 공급자 마인드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생성성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낀 경영진들이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걸 공급자 마인드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이제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 데이터 보완 투자 대비 효과 가격 등을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이터를 집어넣더라도 이 생성형 ai 모델이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환각이라고 합니다. 환각 문제. 데이터에서 나오는 환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대규모 언어모델 lllm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기업 업무에 적용할 때는 환각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활용한 성능 향상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lllm이 데이터를 잃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lllm 기능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부분을 도와주는 ai입니다. 에이전트 ai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환각. 건사하게 이름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생성형 ai가 보시죠. 얼마나 앞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까. 검색, 보고서 작성, ai 코딩, 법무 검토, 콜센터, ai 통합 메세이징, 마케팅 콘텐츠 제작, 금융권 약관 FAQ, 정권사 종목 상담, 제조사 장애 대응, 유통, 신약 개방, 다양한 영역에 도입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사업화 첫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읽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삶의 활력을 늘어넣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아마 저는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이슈이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인공진흑 환각이라는 것은 대규모 언어모델이 실제로는 없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내뱉는 현상이다. 그걸 또 차단하기 위한 에이전트 AI가 개발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이 개발되기도 하는 거죠. 여기 보시죠. 또 한 분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컴 한글과 컴퓨터의 cto는 또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어떤 식으로 시상을 보는지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 국내에서도 약 41%의 회사가 이미 ai를 도입하고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ai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연동하게 되면 ai가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고 똑똑해질 수 있는 분부가 없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싶다는 것이고 또 불필요한 가정을 줄이고 싶다는 거죠. 법리 검토를 하는데 ai가 도와주게 되면 며칠씩 걸리던 이름들 관련 사례들을 다 수월하게 모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다 생산성 양상에 이용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ai가 더욱더 특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색 증가 생성 기술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검색 증가 생성 기술 rag. rag는 거대 언어모델이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으로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을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대규모 언어모델이 가동이 돼 가지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주는데 그 답에 거짓말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sk그룹의 그룹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한테. 거짓말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여기는 또 뭐가 나왔습니까. 검색 증가 생성 기술이 나온 겁니다. 에이아이가 답을 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다시 검색해 가지고 본인의 답이 옳은지 안 온지를 한번 체크하는 기능을 검색 증가 생성 기술 rag 기술을 활용한다는 이야기. 여기 보시게 되면 검색 증가 생성 기술은 대규모 어대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인데 lm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학습하기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지만 사실적인 정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내놓기 전에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본인이 내놓는 lm이 내놓는 답이 더 정확할 수 있는가를 한번 체크하는 기능이 바로 rag 검색 증가 생성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시도를 하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술이 진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한컴은 한글과 컴퓨터를 제공하니까 한글과 컴퓨터를 ai 측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ai 전용 문서 데이터 추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한컴 어시스턴스, 한컴 다큐멘터리 QA, 한컴 독스 ai 정식 론칭 등 다양한 그런 상품을 준비하고 있네요. 도움됐습니다. 자 이름 또 한번 보시죠. 클로바 케어콜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재미나는 겁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지 않고 ai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노인들의 상태를 다 묻고 답하고 이러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 생성형 인공지능을 혁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ai가 사람보다 말기를 보다 잘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역시 어른 신의 말을 알아듣고 상태를 기억해 공감까지 해내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각광받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ai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그걸 클로바 케어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품화된 지가 1, 2년 된 모아입니다. 클로바 케어콜은 네이버의 한국어 언어모델인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한 인공지능 안부 전화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안부 전화 서비스입니다. 2021년의 첫선을 보였고 ai가 주기적으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건강상태 수면상태 등 안부를 묻고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합니다. 또 관심과 공감을 표현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현합니다. 전화를 받게 되면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고 ai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초반 독거노인 중심의 돌봄 영역에서 활용되어 온 해당 서비스는 안심기화와 같은 보안방문 분야로도 활용조화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100명에 불구했던 네이버의 클로바 케어콜은 10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 총 2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확대됐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점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고용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이 클로바 케어콜이 유능해질 거라고요. 노인과 이름 주고받은 그 대화가 또 다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거니까. 대단한 시대네. 과거 인공지능 알파고에서 현재는 채치 pt 등 생성형 ai가 등장해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핵심은 이용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르신이 하는 말을 빠르게 이해하고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해내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유능하겠죠.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다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대화 학습 능력이 빨라지고 좋아진 이유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채치 pt3를 응용하고 우리의 초그대 대규모 언어모델인 ai 하이퍼클로바 기술을 적용해 복지사들의 안부 관련 대화를 학습시켜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부산 해운대교 기준 서비스 만족도가 초반 50% 대비 80에서 9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ai가 단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웠습니다. 계속해서 유능해지겠죠. 왜? 대화 내용들이 계속 데이터가 돼 가지고 점점점점 더 ai가 훈련을 받을 거니까. 기억학의 기능은 단순히 대화를 기억해 친밀도를 높여보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 이상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줍니다. 적은 인력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ai가 어떻게 상용화 될 수 있는 분야인가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바로 네이버의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입니다. 지금 시작 단계에서 이 정도 비즈니스가 일어나니까 콜센터도 앞으로 거의 다 대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검님께서 인간은 앞으로 뭘 하고 살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추론 능력인데 그걸 거의 다 대체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창의성도 여러분들 다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가전 as도 챗봇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 바뀌어가는 것이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앞부분에는 공적인 이슈를 다루지만 또 뒷부분에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하는 세상 기술 기회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오늘 방송을 함께 보시는 분들은 함께 성장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너무나 매몰되게 되면 사람이 피폐해지니까 관심을 가져야 됐지만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분야를 그래서 앞으로 목표는 아주 젊은 사람들 이상으로 이런 시대 트렌드를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이름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국전쟁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렸던 이 김덕영 감독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건국전쟁을 다시 한 번 조망한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킹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아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주제라니까 여러분들은 재밌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